박지영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칭남대학교 동영화를 졸업해왔고요. 지금 현재 아동미술을 가르치면서 지적장애인들한테 미술치료를 하고 있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요. 제 지적장애인들과 함께한 저의 미술심리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게 된 갱기가 분노조절 상담사라는 수업을 듣거든요. 그 수업을 통해서 한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께서 미술치료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저한테 혹시 자기 복지관에 지적장애인들한테 미술치료를 해줄 수 있을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여태까지 미술심리에도 공부를 했는데 그럼 나한테도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함께 수락을 했어요. 수락을 해서 이제 그분들을 처음 만나게 됐죠. 이분들이 저 예지연 주간보호센터의 지적장애인들이세요. 근데 이날요. 수업시간에 많이 빠져서 이렇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거지 사실 인원수는 되게 많아요. 이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요.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애들, 애기라고만 생각했고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장애인이다 보니까 솔직히 통솔하기도 어렵고 되게 어수선하고 주의 집중도 안 되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힘들지 않을까 하고 찾아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일 많으신 분이 40대 이상이시고요. 제일 어린 분이 27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처음 갔을 때 나이를 물어보시길래 제 나이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제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조금 살짝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나보다 어리잖아. 그러면서 딱 갑자기 치영아 이러면서 갑자기 팔을 벌려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수선을 이제 안겼어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그분들의 나이를 물어보면 저한테 나이를 알려주지 말래요. 그럼 이제 너무 어리다고 무시한다고요. 근데 솔직히 이분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요. 그런 거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되게 깍듯이 대해주시고 오히려 저는 이분들이랑 만나면서 제가 더 많이 치유가 됐고 더 이제 심리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더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음도 얻었고요. 네. 그 분들한테 이제 이분들이랑 저는 도대체 어떻게 마음으로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해야 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요. 저한테 편지 한 통을 써주신 거예요. 편지 한 통에는 이제 진짜 짧아서 단순한 한 4줄, 3, 4줄밖에 안 되는 그냥 간단한 편지 내용이었는데요. 그냥 선생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단순히 딱 이 짧은 글이었고요. 갑자기 나오다가는 갑자기 원장 선생님 사랑해요. 원장 선생님 맛있는 점심 해주세요. 갑자기 이런 글도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편지를 받고 되게 기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받은 손편지잖아요. 요새 편지 누가 쓰겠어요. 그쵸? 카톡 보내고 이러시는데 그래서 되게 너무 기뻤는데 사실 말이 이제 그렇죠. 제가 이분이 저한테 먼저 다가오려고 했던 거 그런 게 마음적으로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다가오시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이분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저도 똑같이 이분들한테 답장을 써주길 생각했어요. 생각을 하고 답장을 썼죠. 근데 저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저의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진짜 사랑을 담아서 장문으로 썼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이분들한테 뭐라고 써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엄청 길게 써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편지를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좋아서 그 가지고 다니면서 복지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한테 편지를 써줬다고 그러면서 선생님 나보고 예쁘대. 나 칭찬해줬어. 이러면서 나보고 순수하대.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근데 그로 인해서 한 분, 두 분이 저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한 통이었던 게 두 통이 되고요. 두 통이 세 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 제가 이제 편지를 주고 받는 게 이 사람들과 하루에 일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이분들하고 정서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매개차의 역할이 되었어요. 이 편지라는 게 그래서 이분들이랑 더 많이 가까워지고 더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제가 그 편지로 인해서 말하지 못했던 거는 편지로 인해서 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공유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더 친밀함과 애정이 더 커졌죠. 이제 이분들이랑 함께하면서 한 작품인데요. 이제 활동인데요. 이게 부채 만들기라는 수업이에요. 이 부채 만들기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만든 작품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 말고 이제 핑거 페인팅하는 이런 작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건이. 이제 보시면 되게 재밌어 하시잖아요. 즐거워 하시고 좋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좋았어요. 한 분 두 분씩 이제 장난을 치시면서 흥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렇게 치고 하다가 막 흥분했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아 이분 되게 재밌어 하신다. 즐거워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흐뭇한 마음으로 되게 보고 있었죠. 그때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큰 사고는 그 이후에 일어났는데 커플이 있어요. 이 결혼을 하기로 약속된 장애인 커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남성분은 A군이라고 여성분은 B양이라고 할게요. 어떤 한 분이 B양한테 다가가서 장난을 친 거예요. 되게 막 알콩달콩만 완전 무슨 애정인각하는 것처럼 막 장난을 쳤어요. 근데 그걸 봤던 A군이 화가 엄청 났던 거예요. 열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 분한테 달려들어가면서 너 왜 내 여자친구한테 그러냐면서 이제 손도 나가고 발도 나가고 막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어? 나 이 상황에서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에게 자제를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앞에 분노조절이라는 수업을 듣는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 분들을 어떻게 분노를 조절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뜯어말렸어요. 뜯어말리고 한 분 한 분씩 데려다가 심호흡을 시켰어요. 손을 잡고 심호흡 한 번씩 시킨 다음에 두 주먹을 지게 하고 이 두 주먹에다가 오히려 자기 정신을 집중하게 만든 다음에 명상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점점 흥분이 점점씩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때 딱 그때 깨달았던 게 아 내가 배웠던 것들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더 많이 배웠고 이러면 이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분노조절 수업 또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분노를 조절하고 억제시킬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랑 활동하고 하면서 저의 목표와 계획이 바뀐 거예요. 미술 심리라는 것만을 한 가지만 생각했다가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 싶어서 제가 내년 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 심리를 공부해서 대학원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제가 더 발전하고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만남을 통해서요. 이제 그래서 이분들한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하고의 이별을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저 내년에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여기에 없다고 말을 드렸더니 어떤 한 분이 진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선생님 왜 가요. 나랑 같이 함께 하기로 해놓고 우리랑 같이 하자고 해놓고서 가냐고. 말고 가지 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랑 약속을 했어요. 제가 지금은 갔다 가면은 함께 하진 못하지만 저한테 편지를 같이 주고 받으면서 마음으로 계속 공유를 하고 다녀오고 난 후에는 제가 여기 다시 오겠다고 제가 다시 와서 지금처럼 같이 함께 활동을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분들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이 치유가 됐었고요. 제가 이제 심리치료를 계속 배울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심리치료사로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사랑을 주면은 어떤 누구든지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더 저 자신이 발전해 나아가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간 또한 저한테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발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제 연설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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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